자 다음 실력차 한번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저기 중앙에 형님 가볼게요 중앙에 형님 갈게요 지금 저 형님 반스 돌리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하지 말라 한 번 하지 말라 한 번 사정할 것을 다른 나를 약고 매달릴 것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주시고요 자 거기 남성분 좋아요 자 갈게요 난 오늘도 이 피를 맞으며 자 여기까지 혹시 저기 우산 돌리시는 저 남성분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부터 제가 자 가디건 입으신 분 자 들어보겠습니다 둘 셋 나오세요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네 나오십시오 자 이분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보죠 자 98점 한번 넘어 봅시다 자 42살 김태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산님 노래방 보통 점수 몇 점 나오십니까 어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랑 또래 정도 되죠 42살이라고 처음부터 이거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가 30초 전 것도 기억 잘 안 난다고 네 여기가 좀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많은 인터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노래 한 번 들어봅시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어 박학규 선배님 어 천년의 사랑 방금 했던 거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내 마지막 소원을 자 이게 진짜 우리한테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분이 왜냐면 이분과 통이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미 다 나왔어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 속에 타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은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전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그쵸 올려야 될 것 같죠 그쵸 괜찮죠 너무 편하게 부르셔가지고 내가 벌써 올리는 게 나아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은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그동안은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좋은 사람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너를 잊을 수 없어 한 번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너를 잊을 수 없어 그동안은 너를 잊을 수 없어 그동안은 너를 잊을 수 없어 passing 92.110 이제는 기대도 안 한다 참 진짜 짜다 짜 아이고 참아 rév 1 complex 키를 반키를 업했어요 너무 편안하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반키를 업했는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김태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